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김상진 님께서 스쿼트 200kg를 달성하셨다는 메일을 보내주셔서 김상진 님의 스쿼트 자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진 님은 18년도 말에 헬스를 처음 시작해서 19년도부터 저를 구독하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말쯤부터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3대 420kg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첫 스쿼트 기록이 한 160kg라고 했습니다. 그 160kg부터 시작해서 200kg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김상진 님의 스쿼트가 어떤 식으로 변했고 앞으로의 또 개선점은 무엇일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보여드릴 영상은 2020년 1월 16일 영상이고요. 150kg로 3회하는 영상입니다. 이때는 별로 스쿼트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깊이는 좋고 모빌리스트도 좋고 뭐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자세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각도가 좀 다르죠? 왼쪽 고관절이 조금 더 뻣뻣해서 외회전이 덜 되기 때문에 발끝의 각도가 벌어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면 조금 더 불균형을 맞춰주기가 좋죠. 또 다른 영상은 2020년 2월 28일 100kg 스쿼트하는 영상이고요. 가볍게 스쿼트하는 영상 뭐 딱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등에 견착하는 자세가 별로 상체에 힘을 주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냥 딱 보시면 그냥 바벨을 얹어놓았다라는 느낌이지 이 바벨을 내 몸쪽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바벨을 내 몸쪽으로 강하게 끌어장기는 게 굉장히 상체의 스티프니스 상체를 단단하게 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이제 175kg 스쿼트 PR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늘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바벨 잘 치고 나오죠. 보면 효율적으로 잘 들고 나옵니다. 무릎만 딱 펴가지고 그쵸? 무릎만 딱 펴서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워크아웃 하는 거 보면 하나, 둘, 세 발 딱 고정시키죠. 이런 워크아웃도 천천히 굉장히 잘 걸어 나오시는 것 같고 지금 호흡 가다듬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배로 호흡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배에 브레이싱을 거는 건가 안 거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조금 뭐 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압을 빡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지금 상체를 잘 견고하게 안 잡고 있죠. 그냥 발을 얹혀놓기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깊이는 좋았고요.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상체가 이렇게 라운딩이 되죠. 방금 잘 보면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보면 상체가 이렇게 살짝 말리잖아요. 이게 이제 바벨을 내 몸쪽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안 잡아당기고 있으면 상체가 이렇게 이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70kg인가? 175kg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역시 제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얘기를 또 하시냐면 방금 이제 175kg PR을 했는데 별로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발목 가동성이라는 걸 깨닫고 역도화를 처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도화를 처음 사고 난 뒤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역도화를 사고 HG 스쿼트를 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130kg라고 합니다. 130kg 봅시다. 굉장히 유연하죠. 굉장히 거의 엉덩이가 지금 종아리 닿죠. 와 진짜 유연하십니다. 둘 근데 깔리죠. 이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세를 다시 중량을 확 중량이 확 떨어져서 자세를 고치는 그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ATG 안 하다가 하면 굉장히 스트렝스의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중량 포기하고 다시 중량 내려서 자세히 연구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다 합니다. 다시 시작을 했고 영상 3개가 있는데 170kg, 190kg, 200kg이 한 달 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텀으로. 어떻게 한 달 텀으로 늘었는지 보죠. 이때는 상체를 조금 잡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빡세게는 안 잡는 것 같아요. 아 잡네요. 지금은 이제 잘 잡죠. 방금 보시면 호흡을 딱 들면서 딱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니까 상체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깊이 좋고요. 깊이 굉장히 깊게 잘 앉죠. 아슬아슬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170kg 사실 뭐 나무랄 데 없는 자세였고 깊이가 너무 깊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깊이가 깊을수록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파워리픽에서는 깊이가 깊으면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5번 영상에서 이렇게 170kg로 하이바 ATG 자세는 마음에 드는데 저렇게 하니까 고관절 찝힘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렇게 너무 깊숙하게 앉다 보면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찝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좋은데 아무튼 저렇게 PR을 했는데 골반 찝힘이 발생해서 하이브리드로 견착 위치를 내리고 상체를 다시 살짝 숙였대요. 그렇게 해서 또 190kg을 하는 영상을 보죠. 자 이게 190kg 하는 영상인데 갑자기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갑자기 살이 엄청 찐 것 같은데 아닌가 화면이 이렇게 늘어나 보여서 그런가 브레이싱 잘하고 상체 잘 잡고 지금 봅시다.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가동 범위에 상체를 조금 더 숙이고 견착 위치를 내리다 보니까 약간 가동 범위가 줄어들죠.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딱 걸리는 지점까지 딱 저희가 고관절이 딱 걸리는 지점까지만 딱 안고 바로 일어나니까 아까 170kg ATG 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세가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0 200kg 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0kg입니다. 일단 그 좋은 아까 좀 그래도 좋은 벨트를 차고 있던데 왜 다시 나일론 벨트 같은 걸 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벨트는 아닌가 리복 벨트고요. 손목 보호대 없고요. 무릎 보호대만 있고 역도화 신으셨고 자 역시 워크아웃 잘하시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아껴줘요. 아 근데 파워렉이 되게 좋네요. 파워렉이 좋네요. 아 그냥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냥 조금 디테일을 찾자면 보시면 좀 이것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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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깊게 앉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덜 앉아도 될 것 같고 이게 깊이 앉으니까 지금 허리가 살짝 말리거든요.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앉으면서 지금 엉덩이 꼴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죠. 이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깊이보다 더 가기 때문에 엉덩이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조금 깊이를 제한하는 훈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발목의 가동성을 한번 보세요. 이 발목의 가동성을 한번 보면 정말 발목이 많이 나가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역도화를 안 신어도 될 것 같아요. 역도화를 안 신는 게 오히려 더 힘을 잘 쓰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올라올 때 보시면 또 상체가 이렇게 살짝 말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 말리시는 분들은 좀 등 운동 많이 하시고요. 파워리프팅도 중요한데 등에 근비대 훈련을 안 하면 파워리프팅에서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등이 버텨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비대 훈련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김상진님께서 사실 영상을 보내는 게 피드백 받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블리스님 영상 보고 배웠던 초보자가 스쿼트 200을 달성하게 되는 여정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고민들을 블리스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대가 520 정도 되는데 모든 고민들은 항상 블리스님 영상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확실하게 믿고 따라도 되는 매도거스는 어썸블리스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상진님의 자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김상진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약간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를 저한테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쁜 하루가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